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버츄얼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배우려면 일단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츄얼박스 환경과 공유기 설정 이런걸 통해서 사설 IP어드레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IP주소라고 하는게 있어요. IP주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각각의 컴퓨터 노드들을 컴퓨터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큰 무슨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는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은 통신규약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인터넷에 어떤 컴퓨터가 붙을 때는 이 컴퓨터들을 이제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들은 각각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개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IP주소라고 하는 IP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IP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이 IP어드레스가 중복될 수는 없어요. 중복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이 IP어드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00인 I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퍼블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설 IP라는 게 있습니다. 사설 IP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로컬 네트워크를 위한 IP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역시 공인, 도메인 네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네임이라고 하는 건 도메인 네임입니다. 도메인 네임이 역시 공인, 도메인 네임이 있고 사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로컬이 있어요. 로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IP어드레스의 IP어드레스의 첫 번째 로컬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얘가 127.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 숫자가 이 IP어드레스는 4개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20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0에서 255개까지 있겠죠. 그 중에 127점 무엇으로 구성되면 이거는 로컬 네트워크입니다. 로컬 네트워크는 인터넷에서 접속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특별한 네트워크예요. 특별한 네트워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컴퓨터가 한 대 붙어있어요. 컴퓨터가 한 대 붙어있는데 이 컴퓨터 노드 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컴퓨터 내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인터넷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이 컴퓨터 안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컴퓨터 내부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위에서 만든 것이 이 로컬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127.0.0.1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 컴퓨터 자체를 나타내는 IP어드레스예요. 이 IP어드레스의 이 IP어드레스의 도메인 네임은 뭐냐면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27.0.0.1은 노드겠죠. 그리고 127.0.0 네트워크를 무슨 네트워크라고 부르냐면 루프백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루프백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루프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해서 루프백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루프백 네트워크 127.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127.0.1 뭐 2, 3, 4 하는 자기 자체의 컴퓨터에 로컬 컴퓨터 로컬 컴퓨터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그냥 사설 IP 라고 치는 겁니다. 사설 IP 범위 여기 있네요. 사설 IP 공인 IP 이렇게 찾아볼게요. 공인과 사설할 차이점 어떤 분이 블로그에 써주셨네요. 공인 IP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IP 주소를 갖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P 주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PC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화보육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사설 IP는 일반 가정이나 회사 내에서 자기 자체의 자체의 로컬 로 숨겨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인데 이때는 IP 주소 IP 어드레스가 클래스 A는 10.0부터 10.255 255 255 255까지 굉장히 많은 컴퓨터죠. 또는 17216부터 17231 로 시작되는 컴퓨터 그 다음에 클래스 C는 192168부터 192168까지 0.0부터 255 255 그러니까 뭐 대략 따졌을 65,000개겠죠. 근데 뭐 255 255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65,556 다 쓴 건 아닙니다. 이 사설 IP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이 인터넷에 노드가 하나 붙습니다. 이건 분명히 퍼블릭 IP가 붙어야 돼요. 0.0 IP 어드레스로 붙어요. 대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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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뭘로 구성하냐면 프라이비트로 구성합니다. 프라이비트 네트워크로 구성해요. 그러면 이 프라이비트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프라이비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번호들이 예를 들면 클래스 C다 그러면 192.168. 얼마 이렇게 구성되던가 아니면 아까 172. 얼마 있었죠. 아니면 10. 얼마 이렇게 구성된 IP 어드레스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드 입장에서는 이 노드는 인터넷에도 붙어있고 이 프라이비트 네트워크에도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는 이 노드에는 실제로는 그래픽이 카드가 두 장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카드죠. 네트워크 카드가 두 장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네트워크에 꽂혀 있고 하나는 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가 이 주소는 퍼블릭 주소고요. 이 주소는 프라이비트 주소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있어서 아 이 안에서 통신하는 컴퓨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 퍼블릭 IP로 바꿉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NAT라고 부르는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스폰 해줘요. 트랜스폰 해줘가지고 퍼블릭 IP로 바꿔서 이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여기 접속된 컴퓨터들이 보기 다 뭘로 보이냐면 이 퍼블릭 IP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기계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에서 이 역할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가 두 장 꽂혀있는 역할을 하는 이 기계가 뭐냐면 공유기에요. 공유기라고 부르고 결국 이제 네트워크 용어로는 이게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그러니까 이 컴퓨터들한테 이 라우터가 하는 이름은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컴퓨터들한테 어 너 바깥으로 인터넷을 나가고 싶으면 이 노드를 걸쳐야 돼 라고 하는 주소를 라우터의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들이 내가 어디 바깥을 나가려면 이 컴퓨터를 걸쳐야 되는 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또 라우터라고 부르고 이 컴퓨터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나가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거쳐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또 부르냐면 디폴트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면 이 문을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라우터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먼저 우리 컴퓨터에 네트워크 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Ubuntu 설치하는 Ubuntu 버추얼 박스 Ubuntu 설치하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뭘로 설치했냐면 여기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버추얼 머신을 만들었는데 이 버추얼 머신에 네트워크 카드 하나가 있는데 네트워크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네트워크 카드 브릿지 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네트워크 에 하나가 네트워크 카드 하나 더 붙은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이 PC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카드 하나인데 또 하나의 가상의 네트워크 카드 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 구성이 있어요. 나트가 있다고 했고 나트 네트워크 있다고 했고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뭐만 설명하려고 하냐면 브리지 네트워크 카드에 브리지 시키는 방식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실습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실습이 여러분들 네트워크 상황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비슷해요. 상당 부분 비슷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설네트워크 말고 공유기를 사용하는 사설네트워크 말고 공인 IP 어드레스를 받고 공인 네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 이거 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구글에 공인 I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인 IP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치면 공인 IP 라고 쓰면 내 IP 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 IP 로 샀는데 내가 예를 들면 KT 인터넷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인 IP 를 쓰려면 공인 IP 쓰려면 네트워크 공급자 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 KT 기가 닷 컴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인 IP 를 준대요. 그런데 그 다수의 PC 가능한 이고 여부에 IP 수량 유형 을 선택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내면 IP 여러개 준다는 얘기 겠죠. 그렇죠. 서비스 요금 10기가 유동 IP 고정 IP 때는 10만 500원 500원 밖에 차이 안 나네요. 유동 IP 10만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 가입 고정 가입 이렇다는 거죠.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유동 IP 개수 여러분들이 고정 IP 인터넷 서비스 하고 싶어 이럴 때는 네트워크 인터넷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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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부터 나 고정 IP 를 쓸 거예요. 고정 IP 를 쓰는데 고정 IP 를 쓰는 기계가 몇 대 있으니까 고정 IP 가입 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 해야 됩니다. KTD 보여드렸지만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고정 IP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에서 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정 IP 서비스 는 회사를 위한 기업 서비스 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IP 아드레스 는 고정 받을 수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도메인 네임 은 어떻게 고정 받을 수 있느냐. 공식 도메인 네임 은 어떻게 받느냐. 도메인을 사셔야 됩니다. 도메인을 사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곳은 가비 라는 곳 이에요. 가비 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 이런 걸 해요. 호스팅 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리눅스 서버 이러나 예를 들어 윈도우 서버 이런 것들을 이 가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굉장히 빠른 장소 관리를 해주는 거에요. 그 서버를 말하자면 렌탈 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서버를 이용할 수 있냐. 리모트 접속 해서 홈페이지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여기다 사무실에 놨을 때는 사무실이 전기가 나간다든지 또는 사무실이 인터넷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업들이 해주는 서비스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라고 하죠. 또는 뭐 가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 한테 부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만큼 돈이 더 추가로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비용이 추가로 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버를 사야 되잖아요. 돈주고 사는 것에 비해서는 어? 이 서비스 두 달만 쓰고 싶은데 두 달만 하고 싶은데 할 때 두 달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중고로 팔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장 나는 거 전기 나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대행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팅이 편하면 호스팅을 해서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메인 이었으니까 도메인 그럼 어떻게 샀냐 여기 도메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도메인이 있는지 봐요. 그럼 예를 들면 합니다. 그랬더니 환영.cokr 1년에 1년입니다. 1년에 13,500원 너무 쓰실 수 있대요. 환영.shop 은 500원이고요. 환영.kr 은 13,500원 이에요. 그 다음에 환영.com 같은 게 있는지 좀 있으면 좋겠네요. 오 20만 원짜리 돼있어요. 환영.io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20만 원이고요. 환영.net 앱 은 29,000원 이에요. 그리고 1번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영.com 을 쓸 수 있을까요? 환영.com 을 한번 써볼게요. 환영.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누가 등록했대요. 어떤 사람이 쓰고 있나봐요. 그렇죠? 이미 사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은 내가 돈 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네임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빼서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식 도메인 네임을 만들 수 있고 이걸 사고 나면 이쪽에 서비스에 도메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정하는 컨피규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 컨피규레이션을 해주면 자동으로 아까 말했던 이거죠. 어떤 네임하고 어떤 아이패드 에서 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매칭하는 서비스를 DNS 서비스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 DNS 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또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그 코스팅 업체 또는 도메인을 구매한 업체한테 어 내 내 웹서버가 IP 어드레스가 뭔데요 이거를 내가 지금 www. 환용. 환용. co. kr 이것을 IP 어드레스 무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 도메인을 구매한 업체에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이 IP 어드레스를 이 도메인 에 어사인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는 버추얼 버추얼 박스 사용하죠. 버추얼 박스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자동으로 뭘 만드냐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상 머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PC 에요. 우리 PC 에서 명령어 이름이 뭐냐면 IP 컨피그 입니다. IP 컨피그라고 쳐보시면 여기에 IP 컨피그 에 네트워크 2대가 있대요. 이더넷 어댑터 제 PC 인데 이더넷 어댑터 가 있는데 하나는 192.168.0.104 번이라고 하는 컴퓨터 가 있고요. 하나는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3번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192.168.0.104 이래요. 그런데 192.168.0.104 이라고 그랬죠. 사설 네트워크 이라고 그랬어요. 사설 네트워크 중에 내 네트워크 은 사설 네트워크 인지 공인 네트워크 인지 알고 싶어요. My IP address 라고 하는 걸 쳐보시면 What is my IP address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딱 거길 들어가 보면 당신의 IP 어드레스 는 210 10 7 19 7 19 3 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 네트워크 카드 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을 쓰고 있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제 PC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어판 열고요. 제어판 네트워크 가 있죠.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에 저는 지금 네트워크 87045G 5G 이렇게 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 있고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이 있어요. 이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는 버추얼 박스가 가상으로 만든 네트워크 에요. 요거는 지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이더넷에 들어가 가봤더니 이더넷에 들어갔는데 연결됐대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중 이고요. 그 다음에 패킷들이 엄청나게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속성에 들어가 보면 속성이 나왔는데 여기 뭐 여러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터넷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보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요걸 해갖고 따닥 눌러봤더니 IP 주소는 자동으로 받았대요. 자동으로 받았고 구성 그 다음에 고급에 들어가 봤더니 뭐 별게 없고 자동으로 받았대요. 자동으로 받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컴퓨터에 IP 어드레스 192.168.0.104 라고 하는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누군가가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줬냐면 저는 지금 누구한테 그걸 받고 있냐면 공유기가 있는데 IP 타임 공유기에요. IP 타임 공유기의 디폴트 게이트 가 어떻게 있냐면 192.168.0.1 로 되어 있어요. IP 타임 공유기 들어가보면 관리도구 로그인 하면 관리도구 보면 여기 보시면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내부 네트워크 설정 가봤더니 내부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0.1 이래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제 컴퓨터가 지금 여기 붙었어요. 104번 여기 붙었죠. 여기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박스도 있네요. 그렇죠. Ubuntu 20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어떤 컴퓨터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할당 됐대요. 0.85 가 할당 됐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 공유기를 써서 어떤 IP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dhcp 서버 설정 가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환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자동 할당 하지 말고 유선으로 어떤 IP 어드레스를 갖도록 딱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얘는 203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IP 어드레스를 설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버추얼박스에서 버추얼박스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버추얼박스에 우분트 라는 기기가 있는데 일단 이 컴퓨터의 기계를 끄셔야 됩니다. 끄시고 나서 끄고 나서 이 컴퓨터의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트워크 1, 2, 2, 3, 4 어댑터를 4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기를 켠 거는 하나만 어댑터 1만 켰어요. 제가 어댑터 2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사용하기 다음에 연결된 어떻게 했냐면 어댑터의 브리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터에 붙을 어댑터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쓰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쓴다면 킬러 와이어리스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카드를 두 장 만든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켰어요. 네트워크 카드가 두 장이 있는데 두 장 모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네트워크 카드가 예전에는 한 장 이였는데 지금 ENP0s3 와 ENP0s8 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대요. 여기 0s 란 걸 갔더니 와이어드 세팅스라고 하는 걸 가봤더니 여기에는 세팅된 게 1기가 BPS 로 연결이 됐대요. 그 다음에 이거에 설정을 가봤더니 얘의 IP 아드레스가 0.86 이고 얘는 닫고요. 캔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 카드는 85 래요. 85 와 86 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지 한번 볼까요? 여기 다시 가서 내부 인터넷 설정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정보 85 86 이 제가 보기 좋게 B1 B2 라고 했는데 B1 B2 가 환 버추얼 박스 라고 하는 컴퓨터 가 사용하고 있대요. 유선으로 자동 할당된 컴퓨터 두 대가 붙었어요.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냐? 내부 네트워크는 이렇게 됐고 인터넷은 어떻게 정보 설정 돼있냐면 10107193 이라고 하는 외부 IP 주소를 고정 IP 방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가 이 고정 IP 방식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아까 210107197193 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그 정보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 IP 공유기가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기계 현재 지금 이 내부 네트워크에는 기계가 9개가 사용 중인데 9개의 컴퓨터가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고정 IP로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라우팅을 해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터미널을 자주 사용하니까 프리퍼런스 add to favorite 하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다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상태를 보는 명령은 오븐투에서 뭐냐면 if config 입니다. 아까 PC에서는 IP config 였죠. 여기서는 근데 IF config 이에요. IF config 라고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네트워크 툴수를 인스톨 하세요. 나옵니다. 그럼 수도 apt install net tools 할게요. 그러면 패스조트 물어보고요. 그리고 설치합니다. 뭐 이렇게 파일이 큰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설치합니다. 금방 설치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가 config 해볼게요. 입 config 해봤더니 네트워크 카드가 3장이 보입니다. 하나는 emp s3 라는게 있고 s3 가 86 이 됐고요. s8 이 192 168 0.85 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 있는데 127 0.0.1 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네트워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기억 나십니까? 루프뱅 네트워크 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스트 이름은 로컬 호스트라고 그랬어요. 로컬 호스트 루프뱅 네트워크 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메인 네임은 그럼 도메인 네임을 사지 않으면 도메인 네임을 쓸 수 없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도메인 네임을 내가 사설로 정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컴퓨터 내에서는 vi에서 etc4 디렉토리에 있는 호스트 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호스트 파일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127.0.1은 로컬 로컬 아까 아까 어드레스 몇 번 몇 번 이었죠? 네모네도 설정 가시 보시면 85 86 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85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환 85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92.168.0.86 은 네 이름을 환 86 이라고 칠게요. 이거는 당연히 이 컴퓨터의 etc 호스트에다 적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에서만 작동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바로 이 어드레스를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카피 뜨고요. 제가 퍼미션이 없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수도 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vi etc 호스트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두 개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ipv4 라고 한 게 있고 ip6 라고 v6 라고 한 게 있는데 ipv6 는 자기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 여기가 255 255 26개 1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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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구상의 컴퓨터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ip adres 가 부족해 졌어요. adres 가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ip 도 쓰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일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ip 주소를 체결해 만들었어요. ipv6 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렇게 넣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핑 환86 하면 환86 에 통신이 됩니다. 그렇죠? 네. 통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여기 있는 호스트 네임들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아파치를 설치했었죠? 로컬 호스트라고 치면 로컬 호스트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86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환86 을 했더니 환86 을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읽을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 주소를 다 써줍니다. 어떻게 쓰냐면 http colon slash slash 환86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환86 이 나옵니다. 환영리스 홈페이지 라고 나오죠. 8호 는 8호 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버추얼 머신 내부에서만 쓸 수 있지 바깥에선 못 쓰죠. 예를 들면 이쪽에 어 이렇게 이쪽 PC에서 PC에서 접속할 수 있나요? 접속할 수 있어요. 뭘로 접속할 수 있냐면 뭘로 접속할 수 있냐면 핑 192.168.0.85 네. 접속이 가능해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웹서버에서 여기서 192.168.10.85 대답해라 라고 하면 대답합니다. 와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바깥에서 이 192.168 네트워크 사살네트워크의 안에 있는 기계들끼리는 통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 이름을 여기서 etc 호스트스 에서 정한 것처럼 호스트스 파일을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윈도우스에서 윈도우스에서 10에서 호스트스 파일이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 그랬더니 대답은 호스트스 파일은 어디 있냐면 윈도우 밑에 시스템32 밑에 드라이브 밑에 여기 있대요. 그럼 요 디렉토리를 디렉토리를 카피할게요. 디렉토리를 복사해서 코멘트에서 cd 해가지고 열이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음 ls-1 해봤더니 호스트스 파일이 있어요. 오? 그러면 vi에디터 여러분들이 vi에디터 없을 수도 있죠? vi에디터 호스트스 해볼게요. 캣 호스트스 해볼게요. 캣 또 한 대 타이피죠. 도수 명령이니까 호스트스 해볼게요. 호스트스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에디팅 해가지고 예를 들면 0.86을 나는 환86이라고 할 거야. 0.85를 환85라고 할 거야. 라고 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걸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호스트스 파일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끼리 호스트스에다가 이름을 등록해 놓는 거 사설로 이름을 등록해 놓고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예를 들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계속 85고 86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유지 안되냐면 DHCP 서버가 동적 D가 다이나믹이거든요. 동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를 수동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수동으로 잠깐만 이 컴퓨터를 등록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등록된 주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들은 앞으로 85번, 86번이 등록된 주소로서 계속 85, 86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85번은 85번, 86번은 내 버추얼 박스 기계구나 라고 알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유기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다든가 집에서 그냥 KT에서 준 공유기를 쓴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컴퓨터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버추얼 박스에서 IP 어드레스 설정하고 다른 네트워크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파치에서 버추얼 호스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마다 다른 홈페이지를 서비스 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IP 어드레스 여러 개 갖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에 네트워크 하는 카드를 하나 더 꽂아서 IP 어드레스를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공유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공유기 설정 하는 것 들어가서 한번 IP 어드레스가 고정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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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